안녕하십니까 시설물관리 주간식 209페이지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주간식 문제는 많지는 않은데요 이번 시간에 주간식 문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 명상 하자보수보증금 전시간도 많이 풀어봤죠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예치금에 관한 설명이고 과란한 내용을 쓰라는 내용입니다 사업주체는 대통령 영어로 정한 바에 따라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되죠 다만 누구는 국가는 예치할 필요가 없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누구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렇겠죠 지방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사업주체는 당연히 하자보수보증금을 해야 되지만 국가 지방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않는다 뭐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고 있죠 그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죠 공동주택관련 법령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 등과 임차인 등에 대한 분쟁조정이 있죠 어떤 업무를 하느냐 누가 주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거죠 사업주체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입주자 대표 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주체와 또 누가 임차인 간의 분쟁이 있겠죠 그 다음에 범위죠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서 사업주체 등 설계자 및 뭐뭐 간에 발생한 분쟁도 누가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죠 여기는 누가 한다 감리자가 나오겠죠 입주자 대표가 감리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사업주체 등과의 입주자 대표 등과 임차인 등과의 분쟁 그 다음에 하자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등과 설계자, 감리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죠 몇 명이 있죠 50명이 있죠 그리고 몇 명 분과위원회에서 5명에서 몇 명 그렇죠 그리고 소위원회는 최소 몇 명 기억나야 돼요 그 부분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인지도 그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는 6년 이렇게 해주시고 관리사무사장 10년 기타 전문직 10년 그 다음에 2급에서 4급까지 고위급 그 다음에 부교수예요 부교수, 조교수 아닙니다 까지 여러분들 좀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본명상 하자진단 결과 제출해가는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하자진단 하자진단에 대해서 안전진단기관은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 등 입자 대표 등이 제출해야 하며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달리한 게 그러기에 따른다 라고 했는데 며칠입니까 며칠 특이한 숫자가 나와요 20일이죠 20일 안전진단기관은 하자진단을 의뢰받는 날로부터 며칠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체와 입자 대표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일이라는 숫자가 특이한 숫자가 나왔어요 20일 네 번째 안전진단은 누가 하느냐 안전진단은 누가 하죠 하자에 대해서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생겼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다음에 기관에 의뢰할 수 있죠 그 기관을 살펴보면 건축사협회겠네요 건축사협회 자 보시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사협회 네 번째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 그리고 안전진단전문기관 이 다섯 군데에서 뭐예요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죠 여기에 기술사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건축사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사협회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 건축부문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들어가죠 다섯 번째 공동주택 관련 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 명의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라앤터 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각각 쓰시오 누구는 어떤 사람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주자 대표회 변경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현금예치증서 또는 무엇을 인계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명의 예치 또는 가입명의를 입주자 대표로 변경해야 되죠 그리고 현금이나 보증소를 인계해야 되죠 여섯 번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기간이 지났어요 반환을 해야죠 쓰고 남은 것 반환해야죠 반환에 관한 규정열 일부이다 가라앤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단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대한다 만약에 사용하면 쓴 만큼 돌려줘야 되겠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쓰지 않았을 때 순차적으로 반환해야 되죠 첫 번째 2년, 3년, 5년, 10년이 있겠죠 3년은 몇 프로? 3년이 가장 많죠 5년이 몇 프로? 기억나죠 3년이 몇 프로? 40% 그 다음에 25% 10년이 몇 프로? 기억나야 되죠 보시면 자 이거죠 10년은 20% 5년은 25% 3년은 40% 2년은 몇 프로? 15%겠죠 15% 자 15, 40, 25, 20 자주 나왔던 출제 유형의 주관신 유형이었고요 객관식으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2년차는 15년 3년차는 40% 5년차는 25% 10년차는 20%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며칠 전까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 만료 예정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어 대표의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단에게 얘기하기를 해야 되죠 며칠 전까지?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죠 30일 전까지 그리고 나서 20일 동안 개시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쓰시오 각각 쓰시오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임기는 몇 년으로 하되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기는 저는 이제 남은 기간으로 한다 몇 명이었어요? 총 50명이었죠 50명이 하자심사분쟁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었죠 자 10번 문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성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용어를 쓰시오 장기수성계획서요 몇 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에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 용어를 전하는 바에 따라서 그 공동주택에 뭐를 뭐뭐에 대한 장기수성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뭐뭐에 대한 장기수성계획서는 뭐에 대해서 공용부분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고요 3년마다 사업주체 관리주체와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는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세대? 답은 3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공용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용부분으로 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공용부분에 대해서 장기수성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걷는다? 소유자부터 돈을 걷는 거죠 관리비를 걷는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 소유자부터 걷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관리비에 장기수성 충당을 나가다 보니까 세입자가 내게 되면 나중에 정산을 해 주죠 그래서 장기수성 계획 금액이 얼마인지 즉시로 확인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수성 계획서에 공용부분에 장기수성 계획서는 300세대 이상이면서 이상인 공동주택 승강이가 있는 공동주택 지역난방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수성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용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3년마다 입지자 대표 관리주체는 장기수성 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입지자 동의를 받는 경우에 입지자의 가반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하자 진단 감정 비용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 입지자 대표 의결이 아닌 장기수성 충당금은 소유자의 가반수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대해서도 돈을 집행할 수 있다 입지자 대표 회의가 아니에요 입지자 가반수에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성 계획 수선주계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간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전시간에 저기 봤어요 난방설비 보일러 전면교체 수선주계 몇 년 보통 5년부터 있죠 30년까지 5년 10년 19년 15년 20년 30년 지붕에 시멘트 액체방수 모루탈 마감 전면소리에 수선주계는 몇 년이다 몇 년인가요 15년 15년 15년이고 10년이 되겠죠 15년이고 10년이 되겠죠 난방설비에 보일러 전면주계는 15년 시멘트는 10년이 되겠죠 12번 12번 보겠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놀라는게 뭐냐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세대에 있어요 세대에 세대에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세대에서 청소하다가 그거를 스프링클러 헤드를 건드려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러면 물이 분사가 되죠 그러면 그 세대는 어떻게 해요 적겠죠 뭐 난장판 되죠 터지면 그 수압이 엄청나니까 삽식간에 뭐 거실 안방 다졌죠 다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물이 터졌으니까 빨리 잠가야죠 어디 가서 잠가야 되나요 직원들이 그걸 잠가야 되는데 그 위치를 모르면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피해가 발생되면 그거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 현장에 있어요 자 스프링클러 헤드 나오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네요 자 그래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가시면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다만 스프링클러가 세대에서 터졌다 라고 하면 우리 관리 주체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딘 걸 빨리 잠가야 되겠죠 그걸 위치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주택관리사로서 그런 안내를 다 우리 직원들한테 안내해 줘야 될 부분이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성 계획에 관한 규정이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 용어를 쓰시오 무엇과 무엇은 관리주체 장기성 계획을 몇 년마다 아까 금방 얘기했어요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하며 수립된 조정된 장기성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교체해 보수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는 누구와 누구는 13번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두 사람이죠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는 장기성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비용을 수반해서 주민 동의를 받을 때는 수시로 3년이 가기 전에도 조정할 수가 있죠 3년마다 기본적으로 하고 비용을 수반할 때는 3년 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그 조건은 입주자의 입주자 등이 아닌 입주자의 가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수입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들어갈 내용을 용어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서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 전략 전문 기업에 제시하는 에너지 전략을 통한 주택의 뭐를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온실가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죠 추가적인 부분에 있죠 어디에? 시행규칙 제7조 뒤 하단에 있어요 이 부분은 자 14번 붙겠습니다 14번 14번 봤죠? 15번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도 저번에 풀어놓았던 거 다 똑같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공급면적이 80제곱미터야 세대의 월간 장기선 충당금을 구하시죠 월 부과하는 금액을 구하라는 거죠 월 부과하는 금액 총 세대도 500세대고요 그중에 600이 200세대 60이 200 80이 300세대네요 이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요 총 공급면적은 36,000 이거 계산하면 36,0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장기선 계획은 몇 년? 20년 보통 우리 아파트 장기선 계획은 50년에서 60년 정도 하죠 실제로 50년은 60년 하죠 그 다음에 장기선 계획 총 수선비는 총 장기선 총액은 1억 6200만원이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에요 우리 아파트 총 관리비 부과 면적이 36,000이죠 36,000인데 장기선 계획을 20년간 이거를 1억 62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세대에 얼마를 부과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거 소장님들도 잘 이해 못해요 자 보세요 내용을 보면 이 얘기에요 우리 아파트 500세대가 있는데 500세대가 20년 동안 총 공급 면적이 36,000이래요 그거를 그 단지에서 20년 동안 1억 6200만원을 20년당 부과할 때 월 얼마씩 부과하면 되겠냐 이 얘기를 풀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이걸 이해 못하시면 많아요 내용은 이래요 연간 소년비가 1억 6200만원 공급 면적이 36,000이고 12달 동안 부과하는 거고 80제곱미터가 여기에서 부과하는 금액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전체 나면 36,000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세대제곱미터가 얼마나 나오냐 얘기죠 여기는 30,000원씩 부과하면 20년 동안 30,000원 부과하면 이 금액을 거둘 수 있다 이 세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로 하면 이게 전체가 나가면 되는 거고 이 세대 하면 이 세대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래서 3만원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현장 가시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면 여기에 누가 나오냐 관리규학으로 또 정하기 때문에 요일이 있어요 요일에 따라서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하려면 여러분들 나중에 현장 관리사무소장 보호교육 보호자격증 받고 우리 실무적으로 또 교육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자 자 16번 볼까요 도로표 도로에 대한 거네요 진입도로에 대한 설명이다 아 반사같이 잘 안 나오네요 그죠 6m 그죠 표에 있는 거죠 표 300세대 미만 500세대 미만 10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여기 6m로 되어 있고요 지금 화면상 잘 안 나와요 12m 20m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가로 쓰라는 거죠 표를 여러분 암기하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죠 6m 8m 8m 12m 15m 이렇게 되죠 이걸 암기하시면 전 시간에도 요 문제에 대해서 아까 풀었던 거죠 여기 또 중요한 건 하나 있죠 100세대 미만 100세대 미만 인 경우에 길이가 몇 35m 인 경우에는 폭이 얼마나 4m 요거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6 8 12 15 20 요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 막다른 도로 폭에 대해서 35m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폭이 얼마다 4m다 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요 표도 요 표도 6m 8m 12m 15m 20m 요것도 진입도로에 대해서 나오는 거에요 요 표도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자 단지 도로에 대한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단지 도로는 20km 이하에 대해지죠 20km 이하 자 보겠습니다 방지턱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도로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공동주택 건설한 주택 단지의 폭이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해서 몇 메다? 7m 이상의 도로를 해야 되죠 기억나나요? 폭이 1.5m 이상의 도로를 포함해서 7m를 나와야 되죠 그리고 20km 이하야 되죠 자 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 도로를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에 요철 포장동 가속 방지 설치 폭이 1m죠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 도서를 시속 20km 이하가 되도록 모여야 된다 거기에는 어떤 표시를 해야 되죠 표시를 해야 되죠 이런 설치가 있다고 운전자에게 안내를 해 줘야 되는 사항까지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축대 부문입니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옹벽 또는 축대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 숫자를 쓰시어 분수로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숫자를 쓰는데 분수로 표시 자 그러면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 또는 축대와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m 이상으로써 당의 옹벽 또는 축대 높이 몇 m 이상의 너비를 단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거죠 높이의 몇 몇 자 얼마? 분수로 쓰라고 했죠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 2분의 1 되겠죠 숫자로 2분의 1 반드시 여러분이 쓰고 보셔야 되요 반드시 2분의 1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관리사무소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간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어 자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치해야 되죠 그 면적의 합계가 가로제곱미터인 경우에 50세대를 넘는 세대마다 500세제곱미터를 더하여 면적을 설치하여 하며 다만 그 면적이 100세대 100제곱미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설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한다 관리사무소에 대한 이야기죠 관리사무소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요 자 50세대 이상의 관리사무소 설치해야 되고요 그 면적이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세대마다 0.5를 더하죠 그리고 최대한도는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관리사무소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관리사무소는 어떨 것 같아요? 최근에 신규 아파트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브랜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가면 정말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만큼 시설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100제곱미터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넓죠 별도의 소장님의 직무소이 따로 있고요 직원들이 있는 근무하고 공선을 구분하죠 완전히 소장님이 아주 그냥 혼자서 넓은 사무실을 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관리사무소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따서 가는 신입 소장님들이 가는 관리사무소는 작죠 소장님하고 직원하고 눈앞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오래된 아파트로 갈 수가 있겠죠 거기는 그런 환경인데 최신의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배치가 굉장히 좋고요 사무기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근무하면 할만하죠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예비소장님들은 그런 환경을 아직 가지 못하죠 나중에 열심히 근무하셔야 경력 딴 다음에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 데서 근무하면 정말 관리사무소장 할만하다 라는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세대간의 경계벽 등에 관한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기준을 순서대로 쓰시오 공동주택 간 세대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의 주택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뭘 한다? 내화 구조로 해야죠 내화 구조를 하면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로써 그 두께가 몇 센티 이상이어야 되죠 가로 열고 시멘트 모루타르 해반죽 석고 플라스토 기타에 의한 유산체를 바른 후 두께를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몇 센티 기억나야죠 또 하나 묵은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써 지난 시간에 지문 나왔어요 그 두께 몇 센티 이상이어야 되죠 몇 센티 이상 나와야 되죠 자 15cm 하고 20cm 요거는 객관식 주문으로도 나왔던 거 틀린 주문으로 나왔었죠 그때 얼마 나왔어요 틀린 주문으로 나왔어요 자 15cm 이상 20c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바닥 구제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 쓰시오 첫 번째 콘크리트 슬랩의 두께가 얼마야 되죠 밀리미터 이상을 말하면서 공동주택은 이상일거 다만 요거에 따라서 인정받는 공업화 주택 충란 예외 를 한다 콘크리트 бу트 교육이 얼마야 되요 콘크리트가 기본적으로 210이죠 210 그리고 공동주택은 150이죠 150이상으로 할 것 210하고 150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유치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치원 유치원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숫자는 뭐로 써라? 분수로 써라 표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수로 써라는 거죠. 유치원은 유치원을 유치원 외의 용도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이것도 질문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어린어린시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종교집회장이었죠. 그때는 우리 객관식은 노인장이었죠. 노인장. 그런데 종교집회장이죠. 및 근린생활시설에 하나요.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닷면적은 합계는 당의 건축의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이상이 되는데 2분의 1이어야 되죠. 2분의 1. 유치원은 별도로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종교집회장하고 할 수 있으면서 연면적이 2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번 문제. 주택건설 기준에 대한 규칙상 주택의 부엌, 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되는 배기 설치 설비의 기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세대 안에 배기통은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의 배기 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배기통에는 거꾸로 역업되지 않도록 뭐해야 되죠? 역류되지 않도록 뭐해야 돼요? 역류되지 않도록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자동 역류방지 댐퍼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 배기 설치를 설치해야 된다. 뭐를? 자동 역류방지 댐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24번. 24번.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의 성능 등급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보겠습니다. 사업주체가 몇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의 입주를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서 다음에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발급받아서 보직 공급에 쓸 수 있다고 전 시간에도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량충경음, 중량충경음, 화장실 소음, 경계소음 등 뭐뭐에 관련 등급, 리모델링에 관한 대비의 가변성, 수리용성 등에 대한 구조 관련 등급, 조경일주 확보율, 실내공지율, 에너지 전략 등 뭐뭐에 관련 등급, 커뮤니티 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 등 사생활 환경 관련 등급, 다섯 번째, 화재, 소방, 피난 등의 화재, 소방 관련 등급이었죠. 전 시간에 저희가 질문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몇 세대죠? 500세대 이상에는 성능,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해야 되고요. 소음 관련돼서, 환경 관련돼서, 구조 관련돼서, 그 다음에 생활 환경 등급 관련해서, 마지막, 소방 관련해서, 화재, 소방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모집 공고에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